이번 oranges 둘 셋 넷 이렇게 할까? itation? 지속도로 할게요. 네. 하나, 둘, 셋, 넷. 아파 질러져 자고 있던 늦은 오후에 걸려온 어머니 전화한 통 아, 벌떡 일어나 보니 시간은 오후 2시 저 아까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길고 길게 안부를 부르시던 어머니 끝내는 아들아 이제 앨범도 냈고 하니 이제 그만 취직해도 되지 않겠니? 취직하거나 나 이제 막 앨범 냈고 한걸음 한걸음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그 무슨 말씀이냐며 아, 이게 왜 날더락이냐며 발끈을 했네 그럼 알았다 그런데 말이다 하는 말 그럼 판마해 그럼 판마해 넌 또 무슨 소리 그럼 판마해 그럼 판마해 그럼 판마해 넌 또 무슨 소리 그 나은 또 무슨 소리 이히 따라라 위히 따라라 에이츠 따라라 렛츠 두발로 일어설 때 행여 넘어질까봐 좁아 힘내시던 그 말 학교 가서 누구한테 맞고 오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던 그 말 알아요 나 다 알아요 나 다 하는데 가만은 못해요 그럼 방마해 그럼 방마해 너 또 무슨 소리 그럼 방마해 그럼 방마해 그럼 주께 그럼 팜마해 그럼 취직이나 하다가 이건 또 무슨 소리 그럼 팜마해 그럼 취직해 돈 벌어와 이건 또 무슨 소리 그럼 취직 팜마 취직 팜마 팜마 취직 그럼 팜마 취직 팜마 취직 취직 팜마 그럼 취직 팜마 취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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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취직하고 파가야 된가 우우 네 내가 살 때 한 번만 보여요